그럼 지금부터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내셔널 모델 오브 더 이어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협찬사상의 도미니스 코스메칭 도미니스 한성수 대표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도미니스 코스메칭 협찬사상 참가번호 24번 줄리아 줄리아 축하드립니다. 제 발음이 줄리아 되셨어요. 도미니스 한성수 대표님께서 줄리아 양에게 배달해주시겠습니다. 협찬사상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향 한복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향 한복상에는 김진향 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향 한복상 협찬사상 참가번호 31번 라우라 네버 31번 라우라 네 아주 키가 큰 한국에 잘 어울리었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향 한복상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플로리스 주어리상의 협찬사상을 시작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스 주어리상 협찬 협찬사상에는 최경원 대표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로리스 주어리상 협찬사상 참가번호 4번 리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협찬사상 세 분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본상으로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죠. 4등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4등 시상에는 1996년 미스코리아 진이신 이은희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First of all the fourth award winner of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2006 it will be given by Miss Ian Hilly the winner of 1996 미스코리아 콘테스트 2006 강원랜드 Invitation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4등입니다. The fourth award of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2006 네 수상자는 아나조토비에크 넘버 33 네 축하드립니다. The award goes to 아나조토비에크 네 네 네 네 4등 수상자에게는 1000달러의 시상금 시상금과 트로피가 부여됩니다. $1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award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등 자 다음은 2006 강원랜드 Invitational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3등입니다. 시상에는 2006 이모티 조직위원장이시며 사단법인 국제해양도시 문화관광교류협회장이신 오광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Next will be the third award of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2006 It will be given by 리처드 올 The chairman of IMCEA and 2006 I am I am OOTY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는 참가 번호 25번 이엔 명수 넘버 24 영 명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들에게는 천 달러 지상금과 트로피가 하셔야 됩니다. The world is received a thousand dollars and a trophy. 네 우리 문화관광교류협회장이신 오광찬님께서 트로피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다발도 받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등까지 시상을 했고요. 다음 계속해서 2등 2006 강원랜드 인비테셔널 인터내셔널 모델 오브 더 이어 2등 상입니다. 시상에는 김재원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last the second award ceremony of international model of the year 2006 will be continued and given by Mr. J. Won Kim 네 수상자입니다. 네 수상자는 참가 번호 21번 스네자나 버스 네 축하드립니다. 스네자나 버스 코비 네 수상자에게는 2천 달러 시상금과 트로피가 주요됩니다. 네 천 달러가 네 천 달러가 더 많죠. 바로 늘어나네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프로피들을 네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왕관을 또 아 왕관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우리 뒤에 있는 또 우리 모델 친구분들도 동료분들이 또 많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등 시상을 하겠습니다.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내셔널 모델 오브 더 이어 1등상 시상은 매넌 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델분들 아주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1등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모델 오브 더 이어 2006 영예 1등은 참고번호 13번 참고번호 13번 마넨 몰카도 금과 트로피가 수요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터시나얼 모델 오브 더 이어 영예 위너 입니다.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시나얼 모델 러브 더 이어 영예 위너 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2005년도에 위너를 하셨던 분께서 이 무대를 빛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5년도에 이모티 대회 위너 이 무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시나얼 모델 러브 더 이어 영예 위너 입니다. 레디진 젠이너먼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patience finally we are going to present you the winner of 인터시나얼 모델 러브 더 이어 2006 네 시상에는 강원랜드 대표이사이시며 대회장님이신 조기송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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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fy 알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1등상에게는 3,000달러의 시상금과 트로피가 주여됐고요. 이 위너상에는 5,000달러의 시상금과 트로피가 주여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랜드 대표이사님이신 조기성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십니다. 네, 아우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네, 우리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왕관이 더 크네요. 네, 1, 2, 3, 4등보다 왕관도 훨씬 크고. 네, 우리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이모티 대회 영예 위너입니다. 라오라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상하신 우리 모델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랜드와 이모티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식회사 합스텝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한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내셔널 모델 러브 더 이어 본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강원랜드 사장님이와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06 강원랜드 인비테이셔널 인터내셔널 모델 오브 더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